첫 팀이 심상치 않은 르블란과 페이커의 나르가 등장했습니다. 현재까지 오직 한 챔프만 플레이한 페이커의 나르는 어떤 맛일지 어서 빨리 감상해볼까요? 사옥에서 솔킬당하는 문동 마이 매드무비 시발점 분노한 마이 등장 마이 매드무비 시발점 하지만 마이는 겁먹지 않아 저게 나의 감은 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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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탑정글 찢어버리는 대상형 어딘가 고장나버린 마이 큰 그림이었다면 믿어줄래? 벨베스에게 무수히 찍히는 핑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총장은 자기의 포탑이 파괴가 몰랐습니다 pakakak 기타카가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겉면이 너무 computers 역시 caddm2가 많이 왔네요 새로 나온 미니언인가요? 엑잇 철벌한 나이의 뒤끝 힓 한국이나 유럽이나 마인은 뭐다?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